야당이 내놓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 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보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입니다. 큰 영향력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결같이 실거주의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의무 폐지 대신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실거주의무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면 주택법에 따라 2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폐지하면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거주의무와 임대차산법은 애초에 공존이 어려운 법안이었지만 실거주의무라는 장치를 유지하려면 명분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법안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거주의무제 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유예를 고집하는 이유는 폐지가 곧본인 정책에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비판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유예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3년 안에 큰 돈이 생길 리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실거주의무 유예가 현실화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거주의무 유예로 투자 목적을 가진 이들이 이단지 청약에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의무 유예로 투자 목적을 가진 이들이 이단지 청약에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